여정현의 조종훈련 A320 조종석 구경하기 9.12 테러 이후 조종석은 기장님의 승인 없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승인을 받았다면 진입이 가능합니다. A320의 경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칼핏도우가 노말이나 언락인 경우에만 진입이 가능합니다. 기장님의 특별한 허가를 얻어서 A320 조종석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 다양한 항법지도와 아이카오 공항구호를 누르는 컴퓨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세계일주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